왜 그런 거예요? 배관이 터졌나요? 그런데 여기는 보면 크게 문제 될 만한 곳은 사실 없어보여요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. 그런데 통상 이쪽으로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, 들어가거나 타일 쪽으로 해서 방수 쪽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볼 수가 없죠. 물이 빨래를 다 하고 탈수가 되잖아요. 그러면 밑으로도 거의 다 나오는데 거기에 호스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열되어 있으니까 그 옆으로 물이 조금 슬슬 많이 견뎌하고 추측하는 거예요. 지금 물이 많아요. 여기에 이리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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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